어? 미니티! 뭐? 미니티 앳셋! 땡! 아, 나 못 시겠어. 쇠까! 아니에요. 렛츠 댄스 척 척 박자! 하나, 둘, 셋! Why not me? 안녕하세요. TWICE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WICE가 신곡 TTE로 지금부터 렛츠 댄스 척척 박자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척척 박자 룸! 아이돌 최고의 척척 박자님을 찾아라! 아티스트는 중간에 바뀌는 노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신곡 안무를 추는데요 모두 칼박을 지켜 신곡 안무를 완벽하게 해내면 성공 여기에는 총 5번 맨 처음 주어지는 50점에서 틀릴 때마다 10점씩 차감되고요 제작진이 주는 보너스 미션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 추가로 50점을 획득할 수 있대요 자신감 떨어지는 사람은 지금 빠지는 거 어때요? 할 자신 있습니다 어렵다 눈물 세가 어깨! 어깨 잡아! 어깨 잡아! 조회 조회 자자 안타!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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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누가? 누구예요? 아니, 누구예요? 내 톤을 어떻게 풀어요? 누구 들었어? 누구야? 내가 내가 돌렸어? 누구야? 야, 얼굴 빨개 돌려! 누구야? 누구야? 힝! 넷까지 가자, 서울시키!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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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안무는 보여줘야 돼!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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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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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엽다고요. 다 육값이 못한대. 다 이랬어 다 이랬어. 다 이랬어 다 이랬어. 미칠 것 같아. 와중에 화가 못했겠어. 다 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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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왔는데. 너무 하잖아요. 와 해커러. 이거 다 같이 부르자. 다 부르셨어 이렇게. 나 지금 하나도 안 들려. 이것도 틀린거잖아. 얘들아 화이팅. 잘 했어. 얘들아 다 불러. 다 불러. 다 불러. 래퍼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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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게 일을 못해 저기 안다 있다가 없을던 시간을 위해 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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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나도 몰래 저는 될 것 같아 난이 것 같아 이런 날은 안 돼 너랑 더 원해 일일이 났다 너까지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에 왜 내 맘에 도할 수 없는 건데 You let it go 밤을 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자꾸 끌려 baby Just like DG Just like DG 그래도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Just like DG Just like DG Just like DG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왜 틀렸어 틀렸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애드릭이에요 아 못하겠어 너무해 너무하다 애드릭 파트인데 근데 왜 틀렸어 안 틀렸어 그냥 판독해요 판독해요 모니터해요 온지야 다음이야? 네 알수록 너무해 baby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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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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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렸네요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처음 나왔을 땐 치어로 빼빼 너무 헷갈려다 화이팅 화이팅 틀렸어 틀렸어 잠시만 I believe in my baby 어쩌면 없다고 해 아무것도 없으면 가는데 실수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하루종일 내 손짓지 원하는데 I love you so much 이제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가 눈에 뺄ertos 길고yu I don't want the beauty Actually 그런 Kann dwelling D.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D.T. The D.T. 눈에 눈 보는 거 너무해 너무해 I like D.T. Just like D.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끝났어! 끝났어! 성공! 수고하셨습니다! 결과 파이팅! 최다운 선수 최다운 선수 최다운 선수 최다운 선수 트와이스가 100점을 맞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다운 선수 최다운 선수 이번에 트와이스가 신곡 T.T.로 컴백을 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바로 트와이스에게 도전하세요! Let's dance! 첫째 박자! 최다운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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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운 선수